강릉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강릉 커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실내 공간에서 벗어나 안목 해변 커피거리를 중심으로 야외에서 펼쳐지는데요. 자세한 축제 소식을 조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동해를 낀 강릉 커피거리가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백사장과 솔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자연 속에서 마시는 커피 한 모금에 일상의 피로가 금세 날아갑니다. 축제가 열리는 인근 호텔에서는 바리스타가 직접 추출 기구를 이용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를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설 만큼 인기입니다. 올해 강릉 커피 축제는 기존 실내 중심에서 바닷가인 강릉 커피거리 일대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를 주제로 바리스타 100명이 참여하는 백인백미 퍼포먼스, 선상 커피 체험, 버스킹 공연 등 3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강릉만의 자연환경과 특색을 전국에 계신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삶에 지친 분들이 오셔서 힐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축제 기간 주 행사장인 안목해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강릉역과 종합운동장, 오주컨 등을 임시 순환 시내버스도 운영됩니다. 커피향과 바다향, 소량이 어우러진 강릉 커피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